하느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목을 준비했고 하느님이 허락하시면 내일 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댄프곡 내 발을 신으신 예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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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누구나 노래만 잘하면 안되죠. 사람도 잘해요. 제가 태어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출수자들, 힘든 삶을 살고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닭들이 남계장에 평생했던 중국을 아시죠? 얼마나 없어요? 활발한 개들이 우리처럼 있지 않고 거기 계장에 있다가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자유롭게 탈출을 시켜야 되거든요. 단 한순간이라도 자유롭게 맛보고 한번 먹더라도 맛있게 김치찌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잠깐 나와서 그들을 출수자들이라고 해요. 똑같이, 똑같이 잘 괴로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저도 한번쯤은 거기 갈 수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많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자유는 저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수자들을 50대 중반부터 같이 함께 제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삶, 그들의 시원한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의 박수를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을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을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을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을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하영수 원장님께 다음 성의 박수 응원을 해주세요.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오셨던 출수자들의 공동체 사랑하는 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누라 님의 선물 사랑하는 님의 여름에 내 일을 축복할 거야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인하자 친구들 이렇게 공부